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식으로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2021년 하반기 첫 거래일을 아주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S&P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는 S&P500 지수가 6 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날은 시장 전체적으로 폭넓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개 섹터 가운데 필수 소비자 업종을 제외한 10개 섹터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지난 밤 사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곳이 바로 에너지 섹터였었는데요 유가가 또다시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 수익률은 1.76% 상승했고요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6% 넘게 올랐고 옥시덴텔 페트률룸과 마라톤 오일이 4%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에 강한 회복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이날 시장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바로 필수 소비자 섹터였었는데 필수 소비자 섹터에서 월그린 부츠, 월그린 스포츠가 이날 7%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섹터 수익률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월그린 스포츠는 미국에서 약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죠 그런데 미국은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과 함께 올해 들어 주가도 30% 넘게 올랐었는데 백신 접종이 이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월그린 스포츠가 입는 수혜도 둔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약 7%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필수 소비자 섹터를 끌어내렸는데 다만 이것도 리오프닝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6만 4천 건을 기록해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고용시장이 좋았던 것이고 ISM 제조업 지수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는 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높여잡았습니다 이 역시 리오프닝과 또 경기 회복 시그널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난 밤 사이 시장을 다 같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굉장히 유명하죠 도넛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크리스피 크림이 재상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상장했다가 2016년에 이게 비상장 기업으로 돌아갔었는데요 다시 재상장에 들어간 거죠 IPO 가격이 21달러에서 23달러 사이였지만 하지만 식초가는 그 가격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약 16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곧바로 상승세를 넓히면서 23% 하루 동안 급등해서 21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판 오버 디디추싱 어제 상장을 했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상장 첫날에는 1% 상승에 그쳤다가 실제로 지난 밤 사이에 오히려 상승 탄력을 높였습니다 16% 올라서 16.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거의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75달러를 장중에 돌파하게 됐는데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74.9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정도 상승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고 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금값은 상승 탄력이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0.3% 오르면서 1776.8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백 조스닥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하반기엔 도로 가치주일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주실까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6월이나 2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성장주가 가치주에 다시 한번 우세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월가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다시 가치주로 이제 모멘텀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CNBC에서 지난 6월 23일에서 6월 30일까지 CIO라든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의 전문 투자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67%가 3분기에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아웃포폼할 것을 점쳤다고 합니다 연준이 최근에 매파 기조로 돌아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난 6월에 러셀 천지수 중에 가치주 지수가 1.3% 하락했다고 CNBC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주 지수가 성장주 지수를 7%포인트 정도 뒤처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대상의 거의 절반이 연말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섹터도 가치주 가운데서도 금융 섹터로 67%가 유망 섹터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을 바로 IT 업종이 55% 비율로 뒤쫓았다고도 하고요 한편 이제 전문가들의 42%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최대 시장 리스크로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7%가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21%는 테이퍼링을 시장의 리스크로 꼽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성장주가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바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치주가 아웃퍼폼할 것이라는 전망에 자세한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최근에 매파 기조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 또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위주의 가치주가 좋을 것이다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쪽의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UB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장기물 금리가 결국은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가 좋은 그런 장세를 연출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주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졌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한번 높아졌음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루이스트 증권 역시도 현재는 가치주에 대해서 어떤 차익실현에 불과한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1년과 2022년까지도 경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1년을 바라보더라도 가치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장 내일 금리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 금리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럼 앞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은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치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어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의 장세를 보면 물론 이제 S&P500 지수가 지금 며칠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는 있지만 지수 자체의 탄력성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개별 이슈가 있는 호재 악재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이익 성장 전망치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민감 업종이 예전에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월한 그런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가치주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쇼티지가 풀릴 것이냐라는 궁금증일 텐데 사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꽤 크게 내렸어요 심지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내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사실 여기에는 암암리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쇼티지가 좀 정점을 찍고 풀리지 않을까라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는 오히려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반도체 쇼티지가 이제 정점을 찍고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실적은 좋았지만 그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매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이런 호실적이 연말과 내년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2022년 회계년도 자본지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총 매출액 대비 약 30% 초반의 비용이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30% 중반대까지 비용 지출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계획선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버는 돈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난다 이 말은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마이크론이 인텔과 함께 현재 손을 잡고 3D 엑스포인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타주의 공장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매각하기로 확정이 되는데 물론 이 내용은 3개월 전에 이미 알려진 계획이긴 합니다만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사업도 접는 게 확정되면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그 하반기 반도체 쇼티지가 정점일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마이크론에게는 약간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건데 이런 전망에 대한 그 월가의 시각도 궁금하고요 마이크론 자체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이런 업체들한테 자신들의 실적의 추가 업사이드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쇼티지가 좀 빨리 풀릴 것이라는 우려가 오늘의 주가 급락의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밋 인사이트 그룹이라는 아이비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게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쇼티지가 끝난다라는 그런 로직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경영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렇고 이날의 CNBC 인터뷰를 통해서도 최소 내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이 될 것이다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난 5월 중순쯤에 마이크론이 한 업계 컨퍼런스에 나와서 그때는 디렘의 쇼티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랜드 역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지출과 관련을 해서도 실제로 동사가 연간 자본지출 가이런스를 이번에 기존에 90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올려잡았어요 그런데 사측에서 최근에 극자외선 노광장비죠 EUV를 ASML로부터 사는 그런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선지급금 등의 영향이 있었지 이런 자본지출의 확대가 어떤 21년과 22년의 빅그로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칩을 얼마나 출하를 하고 그런 영업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오늘의 주가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났지만 예를 들어서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115에서 120달러로 올려잡았고요 그러면서 서버라든지 PC용 칩 수요 호조가 결국은 가격의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 미주어에서도 목표 주가를 104에서 107달러로 올려잡았고 그리고 크레딧 수요 호조에서도 목표 주가 110달러로 유지를 하면서 아웃포폼 의견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주가 반응도 나쁘게 나타났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밋 인사이트 그룹이 이런 의견을 내놨고 그러니까 좀 마이크론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하지만 다른 투자 기관들의 의견을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반도체 쇼티딩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물론 서밋 인사이트 그룹이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투자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안 좋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시장 중로는 반도체 쇼티지는 더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꼽는 것이 반도체가 쇼티지를 겪으려면 생산이 굉장히 차질을 겪거나 아니면 수요가 굉장히 좋아서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이 두 방향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공장을 셧다운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비들은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측에서도 수요는 올해 내년까지도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쇼티지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공개할 텐데요 자 반도체 품귀가 또 발목을 잡는 것이냐 사실 저희의 키워드와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연결되지는 않아요 완전 새로운 내용이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에는 지금은 쇼티지가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업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제네럴 모터스 GM이 이날 2분기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양호하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은 지난 분기 미국 시장에서 68만 8,236대를 판매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와이어의 기준으로 39.7%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약 40%에서 43% 전망치에 비해서는 소폭 미달하는 부진한 결과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타이트한 재고 상황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수요 호조는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GM에서는 2분기 말 기준으로 재고가 약한 21.2만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말 대비해서 재고가 무려 37%나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2019년 말만 하더라도 재고 수준이 62만대 수준에 육박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GM은 대표적인 가치주다 보니까 올해 가치주의 아웃퍼포밍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GM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GM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40% 이상 올랐죠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한 1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기 민감주 전반의 부진한 흐름과 연동이 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생산 차질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투자 심리는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UBS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75에서 79달러로 올려잡았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 전반에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폭수반기가 더불어서 GM의 전기차 사업에 대한 역량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중순이었죠 상반기 이익 가이란스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시티그룹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장기적으로 GM의 주가가 100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판매 실적이 다소 희망스럽게 나왔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나왔던 투자 의견들을 잘 참고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GM이 지난 밤사이 59달러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시티에서 10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는 물론 최진석 본부장이 말실수하긴 했지만 거의 100% 위법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